우리나라 65세 노인 1,000명 가운데 16명이 100세 인생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촌보다는 도시에 사는 노인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고 장수 지역은 경기도 의정부시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시는 65세 노인 1,000명 가운데 115명이 100세를 넘겨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부천시와 성남시, 안양시, 고향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노인이 100세까지 생존할 평균 확률은 인구 1,000명당 16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000명 가운데 21명이 100세를 넘겨 남성의 9명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세까지 생존률이 10명이 넘는 지역은 68곳, 20명 이상인 지역은 20곳이었습니다. 100세 생존률이 높은 지역들 대부분은 서울 주변 위성도시였습니다. 최고 장수 지역 1위에서 10위까지 지역 가운데 9곳이 의정부, 부천, 성남 등 서울 인근 도시였습니다. 연구팀은 각 지역 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질병이 발병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화된 지역 환경 등이 장수에 잠재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김용섭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